하나를 하더라도 주인공 역할을 해야지 맨날 무슨 행인 1, 친구 2, 맨날 등장해서 와, 날씨 좋다, 이런 대답을 하죠. 날씨 좋다고? 언제 쳤습니까? 그런 대답을 하시니까 네가 맨날 거기 있는. 저글링 10부대를 만들면 뭐예요? 뮤탈 한 마리 날라오면 그냥 허공만 쳐다보고. 아니다, 아니다. 저글링은 공격력이라도 있지. 너네는 오버로드야, 그냥. 아니, 비유를 들어도 스타크래프트가 웬 말입니까?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스타크래프트를 누가 알아요? 그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당신을 누가 알아요? 런닝맨에 나는데 젊은 애들이 다 알지.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에 내가 나왔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이거 보세요. 야, 이 소민 누나 눈에서 이거 하트 떨어지는 거 봐요, 이거.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 이거 봐요, 분명 나오잖아. 사진은 그렇네요. 그럼 혹시 런닝맨 촬영 끝나고 전소민 씨랑 대화가 있었습니까? 어... 아니요.